백색소음 챕터 5 닉으로 시작한다고? 근데 닉 부상당한 상태 아냐? 에비... 에비야... 물 좀 다오... 에비야... Hey, I brought you this. How are you feel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okay. I'll be okay. Thanks to you. They're off to find a radio or something. What's with the, um... Oh, uh, we found another Mr. H's office, so just in case. 어? 뭔 소리야? 괴물 들어왔나? 조심해, 케이틀린! 우리 유일한 동양인! 난 너를 평생 응원할게! 우린 같은 종족이니까... 종족? 같은 인종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죽어도 케이틀린만은 살려야지! 오케이, 이제 케이틀린을... 어? 케이틀린? 총 들고 있네? 저격총이었으면 완벽했을텐데... 장전만 해놓고 저렇게 안한다고? 야! 장전해놓고 그거를 저렇게 해서 다니면 어떻게 해?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어? 괴물은 아니다! 사냥꾼이다! 다행인가? 얘 막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쟤네들 사냥꾼들은 답답한게... 같은 편이면은... 좀... 어필을 하든가! 우리는 너네들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가! 말도 안하고... 피 칠각? 어어... 어어... 어, 피해줘! 어어어... 어, 부딪힐 뻔? 어어... 스나이퍼 라이플 들고 있네? 호흡 참아? 호흡 참아! 일단 들키지마! 일단 얘네들이 확실히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도와주는 것 같긴 해! 근데 잘 모르겠어! 확실하지가 않아! 왜왜왜왜왜왜왜! 눌렀잖아 끝까지! 어? 뭐야? 원하는게 뭐야? 아야 일단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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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쏘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어! 아니 말... 말을 해! 도와주는 거면 도와주는 거라고! 낭심! 총 넣고 갔다! 어떡하냐? 안돼! 내 총! 내 샷건! 내 샷건! 숨어 숨어 숨어! 도망칠 시간 안될 것 같애 숨어 숨어! 숨 참아 숨 참아! 아 이게 끝까지 가면 안되네! 어느 타이밍에 놔줘야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아까전에 끝까지 눌러가지고 붙잡혔었.. 그 들켰었던 거고 일단은 사냥꾼들이 사냥꾼들의 어젠다를 모르니까 일단은 피할 수 있으면 일단 최대한 피하는 걸로 합시다! 오우 저 핥기는 자국 뭐야 팔톱 자국 긴급상황 안녕하세요! 성장한 사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는 은혜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주 하킷스 코리 세너맨캠프 하킷스 황이 사이 박수 쳐주마 밖에 뭐 있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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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있으면 있다고 얘 말을 해 왜 그냥 가만있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라고 뭐 우리잖아 우리 얘기하는거잖아 그래 나가는게 좋을까? 안돼! 문 닫다 문 닫다 문 닫다 문 닫다 문 닫다 문 닫은거 있잖아 그러니까 왜 말을 안해 일단 사과해 사과해 어 창문 통에 오나? 창문 통에 오나? 어 지붕 위로 올라갔다 어딘지 모르는데 이거 쏘면 안되지 이건 쏘면 안되지 이건 쏘면 안되지 오 얘들 여기까지 와 야 오면 안되지 오면 안되지 우린 안되지 음.. 케이웬, 이제 가게 들어가! 여기가 아니라 라디오 헛에 있는 애매이 있는 애매이 있는 애매이 있는 애매이 있는 애매이 있는 애매이 있어! 이제 가게 들어가! 가자! 빨리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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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냥 죽는 애매이 있어? 우리가 무조건 좀 더 겁나? 고주파! 고주파 써서! 고주파 써서 쫓아낸다! 지지해 지지! 어 그렇게! 그렇게 해! 오우 크랩! 그 와이어... 그 와이어... 와аяㅏ!!!!! 오우!!! 오마이 가 cant 안녕 어질 안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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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금만 ready 으아읍 네, 나 배우 샀어요 큰 Todos 아오, 귀 아파 어떻게, 손 잘려서 어떡해 손은 좀 들어와 그거 지혈만 잘하고 내가 얘기했대 아, 이거 잘못한 아이디야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 아 어떡해 어 뭐야 뭐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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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어 쟤 로라인데 네? 프로로그에 나왔던 로라잖아 쟤가 쟤가 왜 갑자기 여기 나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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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죽였어? 뭐야 뭐야 시체 챕터 6 밤의 기도 제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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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z'나 여기 예컨대 제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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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정신 나갈거 같애 왜 왜 왜 왜 왜 어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좋은 소년들 하하하하하하하핳 내가 넌 fortun할 거야 으 Ahora 지난 때stroeres sarà 어어어어어어언 이 정도면? 피해! 안돼! 어떻게 되는거야 엠마 엠마 어떻게 돼? 엠마 괜찮은거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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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봤자 잡힐거야 그래 은둔자 카드를 믿어보자 은둔자 카드를 믿어보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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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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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뭐야 뭐야 큰일날뻔했다 얼굴로 넘어섰으면 큰일날뻔했다 와 온곳에 덧인데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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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오우 다시 얘네들로 얘네들 시점 어? 케일리라고? 닉 왜이래 어? 얘 왜이래 갑자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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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공격적이야 애가 얘도 슬슬 변하나보다 얘 감염돼서 슬슬 변하나보다 밀어 밀어 어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괜찮아 끌어올려 끌어올려야지 괜찮아? 몸이 차갑다 그 물 잠깐 데려 놨다고 몸이 그렇게 금방 차가워진다고? 그냥 좀 쉬어 그냥 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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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야 그 녀석이랑 그 녀석이 안 맞지 물속에서 저렇게 기겁한다고? 네 저기? 그 녀석이 그 녀석에 그 녀석을 좀 이상해 그 녀석에 그 녀석을 좀 하나도 있었어 뭔 소리야? 그 녀석이 다 흘러졌는데 그 녀석이 어디에 빠졌는지 그 녀석을 찾았는지 그 녀석을 찾았는지 그 녀석을 계속 움직여서 그 녀석을 안하고 그 녀석을 좀 더 흘러졌는지 그 녀석을 안하고 래비스? 광.. 광경.. 그 녀석이 아니라 아쿠포피아가 래비스의 증률이 없지? 어? 물공포증? 공습병 광경병? 아쿠포피아가 래비스의 증률이 없다는 거 아쿠포피아가 래비스의 증률이 아니라 그 녀석에 있는 것 같기도 저의 고양이들에게 내 고양이들에게 말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너 좋아해? 이상해? 갑자기? 그 녀석에 함께 즐기고 그 녀석에 있는 건데 저의 고양이들에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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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너 좋아한다니까 저 좋아한다니까 내가 넌 좋아해 아니.. 너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좋지? 뭐라 그래? 내가 정해져って 말이야 내가 정해져야 그니까.. 사실상태가 넌 이상해지는데 너 정말 똑똑해 어.. 짠해 왜저래 꺼.. 왜저래 너 이건 너이요 어 뭐야 이거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뭐야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몰라 이따 쏴 이건 자기 방어야 자기 방어야 자기 방어였어 어 왜 저래 왜 저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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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쉣 홀리쉣 변한다 변한다 홀리쉣 터졌어 상처를 내면 안 돼 얘네들한테? 어어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괜히 소리 냈다가 괜히 어그로만 끌려 오오 잡혔어 들켰어 들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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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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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해 알지 못해 그녀는 봐 안 돼 아니 말을 해 도와주려고 하는건지 뭔지를 말을 해 어? 쟤네가 어그로를 끄는데? 확실히 도와주는게 맞네 확실히 도와주는게 맞네 문 좀 닫고 다녀 아 겁나다 왜 문을 안 닫고 다녀 얘네들은? 아니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요시 하면서 문 겁나 안 닫고 다녀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는 자기 방어한거야 그치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어 로라다 누군데 아 맞다 얘가 명부 아까전에 봐가지고 아는구나 쟤 완전 완전 무효의 킬빌이 돼서 돌아왔냐 6월 25일 어 뭐야 맥스도 변신했나보다 늑댕구를 변신했나보다 맥스도 맥스도 변신했나보다 맥스도 맥스도 변신했나보다 맥스도 뭐지 멍댕구 터지면서 변신을 하고 나서 원래대로도 돌아오는 건가? 어, 옷 준다. 아니 왜 씨를? 아니 좀 직접적으로 좀 쓰지. 왜 이렇게 씨를 쓰지? 어, 숟가락이다. 오! 조시앵크 탈출? 자, 이걸 시작으로 탈출 시작하는 거야. 쟤 근데 애가 멀뚱해 보이냐? 넥스가? 사고 당했을 때는 완전 피바먹이에 막 그랬었는데? 물리고? 기분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얘가 늑대인간으로 변한다는 걸 대충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 같은데? 에이, 너의 이름을 보냈어? 그는 하켓. 그는 크리스의 하켓? 그는 무슨 말이야? 그는 무슨 말이야? 그는 무슨 말이야? 그는 무슨 말이야? 그는 한 명이였나 보네? 처음부터. 맥슨이 약간은 지지한 딜빵하긴 하다. 맥슨이 약간은 지지한 딜빵하긴 하다. 사실... 네, 그는 그런 일이 좀 이상해졌어. 그 친구가 정말 이상해했었고, 그는 한 명을 죽였어. 기억나시나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 그는 사람의 크기. 네, 그는 정말 너의 숟가락이었어. 그는 더 이상 이상해. 근데 얘가 상처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 상처가 하나도 없잖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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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인간이 보름달에 변하지 늑대인간 그래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 3자 입장으로 보니까 이게 늑대인간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 상황이면 늑대인간이라고 말하면 믿진 않을 것 같긴 하다 아 그건 그래 우아 그래도 음식은 제때제때 잘 주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그냥 우리의 자체들과 함께 걸어갈 것 같다 나의 자체들과 함께 걸어갈 것 같다 맥스는 베르홀이야 몇일이 몇일이야? 그럼 뭐? 아니요, 선생님 너는 그의 한을 알지 다시! 맥스, 무슨 일이야? 그의 자체들과 함께 걸어갈 것 같다 변신하는거 보여주려고 하는건가? 변신하는거 보여주려고 하나보다 늑대인간인거를 두 눈으로 봐야되? 늑대인간으로 변하는걸 두 눈으로 보는거야? 어 뭐 올라온다 뭐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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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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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지말랬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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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올리 씨 맥스한테 긁혔구나 아.. 아.. 쉣 어떡해 잠깐 잠깐 살피자 어 진정제다 이거 챙겨 어 루프 뭐지? 뭐지? 똑같이 물어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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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뭔 말이야 뭐? 뭐지? 저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넌 더 정확하게 말할게 너와 맥스는 내가 지금처럼 불가능한 것 같아 내 가족? 우린 아무도 못하겠지 우린 아무도 못하겠지 우린 아무도 못하겠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신뢰하는 건가? 왜왜왜왜왜 뭔데 뭐 주는거야 뭐이지? 뭐지 뭐지? 온이 어? 안나타난 지도자들? 지도교사들? echt? 내가 보내고 있습니다. 난 아태만 한 차를 가져갔어. 얼마 전에 저는 그 동작을 통해 있었네요. 제이글 트래피스. 너는 아직 미국이 그냥? 응? 이 저기 지하실에서 몽게 크리스였다. 여기 있다. 정신이 정신을 생각해, 생각해보니까요. 저것은... 하지만, 안 돼. 갑자기 상관없산이 거짓말고, 그리스의 차를 고정했다고 말해. 차 재생을 진행했다고 말해보니까. 그쪽으로 우리를 따라서 바깥을 죽여서 그리스도 가면 왼쪽에서 죽여서 죽는 게 너무 이렇다. uch, 별 어필! 그리스는 그리스도 내가 죽었다면... 그럼 그건 우리의 제출이 있나? 근데 크리스가 대빵인지 아닌지 그니까 대빵인게 확실해? 흰 늑대인간인게 확실해? 흰 늑대인간을 죽여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들킨다고? 탄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샷건이다 샷건이랑 탄이다 약속 근절은 섬에 두고왔다 응. 너는 내가 푸울에 봤을 때, 크리스... 크리스로 쏜 게 아닌데? 마크에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며. 근데... 내가 떠났다. 이것을 끝냈을 필요해. 이 녀석은? 얘는 뭐야? 이 녀석은? 냄새가 잘 나, 너? 계속, 한 번씩 계속, 이 녀석이 또 다른 세력이 있나보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것도 두고, 바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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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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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could you be patient. Chapter 8 Where is Chris Hackett? Listen to me. These people are not who you think they are, I promise. 그니까 워족으로 가 그냥 다같이 뭉쳐야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해키드 엄마가 사는 아 그 노파가 그 사람인가 보네 해키드 엄마인가 어머니구나 우호족 우호족으로 치근하게 그치 이게 딜레마지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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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오우 깊이도 빠졌다 깊이도 빠졌네 로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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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어어 노래 얘 고지 좀 변하겠다 잘못한 accountable 홀리제분 봉집 일반주 foong 옷을 입고 옷을 입고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있어 한눈 팔지마 얘 로라 이 새끼 남자친구 있는 놈이 딴 놈한테 한눈 팔고 어? 어 저기 엠마가 숨어있는 차잖아 오! 깜짝이야 어떡해 스프레이 맞아서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마이도 모르겠어 어? 스프레이 아니야? 푸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연지야 정렬 없나? 아쉬istan 추가로MM 로더 Frank 도로에 있는 거 헛가 하다며 구 보니깐 네, 아비, 너와 함께해. 잘생겼어. 어? 소리 들렀나보다. 어, 아무것도 없지. 우리 옆에 계층이 있잖아. 우리 손에 한 번 더 물이 필요해. 제이콥 아니 말을 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에이, 라이언 제이주스, 너한테 왜 이렇게 넋이 나왔어? 말을 해 우리, 아니야 우리 열면 안 돼, 약간 전기 흐르잖아 열면 안 되지 좋은 아이디언 너는 내 손을 꺼내야 해 너는 내 손을 꺼내야 해 너는 내 손을 꺼내야 해 아... 케일리야, 죽어 아니 이 친구들 지금 이동해 지금 이동해 지금 내가 알게 해 너는 그녀의 껍질을 꺼내야 해 그녀의 껍질이 없는 방법은 없지 아마도 미친놈! 빈틀에 빠졌어? 그녀가 미쳤어? 잠시만! 그는 그녀야! 생각해봐. 왜 그녀는 그녀가 있는지? 그럼 그녀는 누구야? 그녀는 누구야? 그녀는 비밀이야. 그녀는 이미 잘못했을 때,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있어야 돼. 그녀는? 뭐야 쟤는 진짜 뭐 애가 그냥 죽이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냥 들린다 들린다 요거 하면은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아? 혼자 보내는 것보다? 야 케일리도 늑대인간인데 로라가 죽인 거잖아 아 그걸 얘기 안 했었구나 얘가 지금 그거를 그니까 안 하는 거죠? 갈아입을 할 수 있었다 우선 You gave them your silver bullet gun and they shot my Kaylee with it? is that what you were telling me now Travis? she was your family a good boy protects his family You ain't no good boy I just don't understand why you couldn't have just taken care of the problem when you had the chance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은? 당신이 들리지 않나? 네! 내 자신이 들리지 않나? 나는 어르신을 들리지 않나? 저는 경찰서야! 아! 이제 나는 멀쩡해! 이 녀석아! 젠장! 근데 엄마가 너무 쓰레긴데? 그니까 지 손녀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면 남들은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 이거 패들입니까? 아니 근데 쓰레기가 맞는걸? 어떤 걸 봐야 되지? 혹시 보고 싶은 카드 있으신가요? 운명 운명을 갈까요? 뭐야 변신화 오 쉣 뭐야? 챕터 나인 영화주 어어어어 꺼져 이거 정당방이야 이거 정당방이야 이거 정당방이야 그니까 미친년이자 저 여자는 누구든 지키지 말라고? 야 너네가 먼저 덤볐어 야 총원 총원 오 쉣 호이 HOLY FUCK 일단 안에 숨는 거야? 반대편으로 나온 거야? 아냐 이런 거는 안 뽑는 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뽑으면 그 순간 피가 엄청 막 출혈하게 되는데 꽂힌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야지 그나마 출혈이 막 안되고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없겠지? 오오 오 쉣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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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죽을 수 없는 거 없는데 내가 죽을 수 없는 거 없는데 내가 죽을 수 없는 거 없을 거야 어어? 피해 때려 살아남아 살아남아 퍼치 피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해킥 감옥 다 죽여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운명의 수레바퀴 장면이다 이게 아 얘 진짜 너무 괴롭겠다 칼 꽂힌 상태에서 저렇게 도망치고 다녀야 되니까 어이구야 그래 나 도망치고 다녀야 돼 도망치고 다녀야 돼 가족들 먼저 오 쉣 아우 내가 죽을 수 없어 정말 힘들어, 아니? 전혀 죽었지? 야, 정상적으로는 아무도 안 찔려봐! 한 번도! 정말 힘들어, 저거! 하하하하! 쟤 뭐야? 오, 쉣! 깜짝이야! 어우, 너무 많이 흐르는데, 피? 어우, 어떡해, 어떡해! 계속 조정하려고 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 계속 죽을 수 있어. 기다려. 설마, 변신해서 물어서 상처를 회복시키겠다, 이 미친 생각은 아니겠지? 미친 생각이다 이거 이건 개 미친 생각이다 미치.. 이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이거는 그쵸 받아들인다가 맞긴 하죠 받아들인다가 맞는데 이게 선뜻 그게 안되네 선뜻 그게 안되네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야 돼 아니 팔 빼지마 그냥 물리는게 맞긴 한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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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아지겠지 빨리 나아지겠지? 괜찮.. 나아지겠지? 할라나? 어이 쉣 어 안돼 안돼 그거 어그로 끌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굿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어.. 나 전화가 찾았다 시간이야 뭐.. 뭐 온다 뭐? 잠시! 가자! 오케이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반 방사 피하고 불러 찢어버려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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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이스 딜런 너가 최고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우리의 훌륭한 escape plan 오케이 러드에 돌아올게 흠 메인 퓨즈가 없어졌어 그 이유는 힘이 없어졌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뭐지 샬롯 여기가 가면 엄델은 러시아 그는 옆에 올라가고 케이틀린에 저거? 어? 여기 거기잖아? 헤키스? 그거 사무실이잖아? 아... 그럼 사무실 그 다음 내려와 볼걸?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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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 어어... 헐리... ㅅㅂ 어디야 여기는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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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let's he's off the back mirror Bobby? the gun- Oh shit oooooh aaaaaah holy shit hey 에이! 죽였어 어, 원래대로 돌았어 뭐야? 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돌아왔어? 이는 이제 끝났어? 그치, 흰 늑대를 찾아야 되니깐 그리스는 죽었어 그리스는 처음이었어 케일러스 케일리? 그녀가 죽였어? 그녀가 어? 그녀는 그녀가 죽였어 아, 그렇네 사일러스 사일러스 하이로펜트? 어디 찾았지? 그녀가 어디 찾았지? 그녀가 어디 찾았지? 그녀가 죽었다고 아니, 아니, 아니 내 나쁜 녀석 그녀가 그치, 그녀가 우리한테 한 번 봤어 왜... 뭐야 옛날... 옛날에 또 돌아갔네 이 Даль 그녀가 나왔네 그녀가 이 remover 어머 rahat 여기 화재가 났었다고 했었잖아 사일러스 다크 사일러스 아니구나 뭐야 어? 뭐야? 뭐지? 엄마야, 사일러스 엄마야,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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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엄마야? 그래, 얘가 그 귀신이네 할멈 귀신이네 내 나쁜 녀석 너는 우리에게 뭐지?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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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흑놈 왜 보호를 해야돼? 왜 보호를 해야돼? 걔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너는 알겠어?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끝내야지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끝내야지 그럴 순 없지 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끝내야지 맥스 어, 돌아왔다! 맥스 돌아왔다! 내 옷이 어디있어? 얘 옷을 아까 전에 엠마가 입은거 아냐? 얘 옷을 아까 전에 엠마가 입은거 아냐? 얘 옷을 아까 전에 엠마가 입은거 아냐? 너는 정말 웃는거야 아, 그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우리 동양인 우리 에이션 아, 플래그 그런 말 하는거 아냐 뭐야 commercials 전화심도 rearrange 너가 있네 이 오늘의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состояни 뭐지? 그게 뭐였어? 케틀린! 미친루 우리는 문장을 안으로이야 오직 도착이 적혀있어 우리 할 수 있는 게 필요해 응, 근데 뭐라고?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될까? 오오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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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전달해 전달해야 되지 우리 시간을 지을때 맞아 우리한테 연락해봐 미친놈 도망가 도망가 괜찮을라나? 어 Stamp Trek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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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алась 여기! 케이틀린! 아, 은하탄! 어, 은하탄! 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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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어! 은 탄환 챙겼어! 으어어어! 닿았어! 됐어? 됐어? 된 거야? 쓰러졌어 쓰러졌어! 잡은 거지? 잡은 거지? 잡은 거지? 잡은 거지? 잡은 거지! 내가 잡은 거지! 된 거지? 누구야? 아, 경찰 찾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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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그냥 찾을까? 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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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이거 문서인 것 같나? 혹시? 그녀는 제가... 그녀? 맥이 맞았고 그녀는 자기 사람이었고 그녀는 맥이 맘에 대해 음 케일리가 근데 생각보다 불이 확 커졌구나 6년간 다행히 한 달 동안 칵... 그럴만하다 쟤 왜 이렇게 혼자 가 저렇게 같이 좀 다행겨 오우! 쒯! 라이언? 오우! 쒯... 죄송합니다, 저... 닿아, 닿아, 닿아 와아 뭐.. 뭐해? 뭐하고 있어 저기서? 왜 그래 저거 너가 죽였어야 되나? 잠깐만, 모르겠다 죽였어야 되나? 잠깐만, 모르겠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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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홀리 팍! 잠깐만, 뭐야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끝난거야 이제 모든게 제이콥 생존 닉 어 로라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봅시다 로라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죽인다고? 죽여 이런식으로 되는구나 트래비스까지 죽는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로라까진 살렸다 아 너무 재밌게 했어 너무 재밌게 했어 자 이렇게 해서 더쿼리 뭐 마지막에 한번 더 도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지도교사들을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렇게 해서 더쿼리 게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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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